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사진 해봅시다! 선배오빠 한번도 본적 올라오고 잘생긴... 어, 이거 또 있네? 너무 작네 사진이 많아 이거 뺏겨야 되는건가? 나중에 따로 봐봐 어떡해 아니, 그거 잘치는데? 앞에 보면 여기가 살짝 흐르잖아 그때가 모르겠어 그치, 대학생에서 잘생긴 이런 일을 하면 없으니까 없지 없지 사실 머리를 진작하게 작게 치지 이 코드 괜찮다 나이가 진짜 대학생도 응 나이가 크림데시네 아니, 진짜 그치, 그치, 그치 그치 너무 신나는데 너무 신나 플레이디스에 넣어놨으니 들으면 난 제범 제범, 이건 제범일거야 그런거 같아 이건 약간 좀 미술갤러리 작품같이 그렇게 딱 했네, 이거 다행히 좀 더 많이 하자 나이 사진 아니야? 흠흠흠흠 흠흠흠흠 땡수수 없어? 응 응 우선은 먹기엔 필요 없어 우선은 종류가 필요 없어 한 번 사용하지 마세요 필요가 없는게 아니고 솔직히 말해 붙임대가 없더라 있어봐 저거 붙있네 이렇게 밥을 먹자 밥을 먹어야지 곱창을 먹어야지 밥을 먹어야지 밥을 먹어야지 플랫포도 해먹을까요? 플랫포도 해먹을까요? 플랫포도 예쁘지? 시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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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커 비닐이 완전 다른데? 스티커를 어떻게 쓰냐? 포스지 자꾸 할때 아 이거 떨어지는거야 아 이건 또 퍼즐포트야 저거랑 다르네 저거 나 알지 퍼즐포트 이거 접어서 붙여넣는건가? 얼빡샷인데 나 얼빡샷 줘 저거 좀 밝은 제이비도 좋은데 분위기 잡은 제이비도 멋있지않나? 그렇지 일단 얼굴이 괜찮으니까 다생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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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생긴 모래도 좋아 저빨샷 근데 요즘 좀 더 다생긴거같아 머리때문에 생각할까? 잘하셨다 진짜 맛있다 손이 변신이 변신이 좀 어른들 오 멋있다 이거 나이 먹으면 티가 좀 나는거지 서른인데 서른 이거 컨셉도 괜찮다 이거 컨셉도 괜찮다 근데 하지 않고 어 이거 이쁘다 그치? 정장 정장 사진 다시 한번 비춰봐 사진이 잘렸다 사진이 잘렸다 찍어봐 아무것도 없어 매우하네요 찾아보야되겠어 주로 이거는 위에서 찍은게 많네 응 응 실물은 더 잘생겼는데 인정 진짜 잘생겼는데 컨셉을 가봐야되니까 가서 나 커피에서 봤잖아 그러니까 잘생겼어 살이 펴줘 이 건 잘생겼어 하면 여기 쌍스톤이 나왔네 여기 얘는 거군다들 다 맛있어 다 먹은 것도 멋있다 heraus 있음 너무 맛있게 놀아 나랑 툭툭할 데가 없어졌어 바구니에다가 차가워 왜 얘네가 거기 비교 묻히고 아 진영? 진영아 진영이었나? 시원해 아 나 발소리가 너무 깊게 나와 자 이렇게 사라졌고 이거도 오케이 물köf 물고기 물고기 물고기를 물고기를